모아보기 영상 맞아요 저희 가족들도 저 나오는거 본다고 겨울잠도 안자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맞아요 언제 나오세요 테마봉인검 변신하는거 연습했는데 보여줄 수가 없네 안녕하세요 음차TV입니다 신비아파트 공식채널 신비아파트운 모아보기에 악창기편이 제 부주의로 인해서 누락됐습니다 기다리셨던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하겠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드리며 악창기편 아직 시청 못하신 분들은 고정댓글에 악창기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는 음차TV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누구나 한번은 실수할 수도 있는거니까 맞아 누구나 한번쯤 실수할 수도 있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비아파트운 수상하는 애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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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